랩! 랩! 야아!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덕분 바추오입니다. 나은이가 제가 실버 버튼 받는다고 하니까 메이크업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나은이한테 메이크업 받고 그리고 실버 버튼을 한 번 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즈 할아버지 쪽으로 국물을 Oilän 넣을꺼서 한 번 더 먹어요. 아빠 티? 티 한 장 주세요 수끄한거 안 sports 오 마이갓 심지어 오자 미시민 란아 아니? 메이크업 한 거 맞아? 아니 아빠 때린 거 아니야? 응 퍼프 미시민이 제일 응 조금 이상한데? 이뻐져? 아니면 멋있어? 멋있는데? 멋있어? 다 응 멋있어? 존 존 존 존 이뻐지고 있어? 야 왜 웃어 아빠 이상하지? 이거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지금 아빠 언박싱 해야 되겠네 아빠 언박싱 해야 되겠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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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못하겠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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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게 뭐예요?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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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선생님 이게 뭐예요? 아빠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? 왜 웃어? 너 왜 웃어?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? 이쁘게 만들어 준다며 이쁘게 만들어 준다며 귀여워 뭐해? 다 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아니요 아니야? 끝났습니까? 예츠 이제 끝났어요? 네 한번 볼까요? 네 네 이렇게 언박싱 할 메이크업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좀 있다가 언박싱을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드디어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한 개 바로 저 캡틴 파추 유튜브 실버 버튼 너무나 감사드려요 다시 한 번 볼게요 나은이가 이쁘다 그랬어 네 이제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안나 어때 실버 버튼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제가 하고싶은 일 그리고 많은 어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월요분들과 월요분들과 월요분들까지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